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의외로 초심자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남들은 다 알 것 같은데 내가 이번에 아이폰을 처음 사서 이건 잘 모르겠다 싶은 질문들을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다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거나 리플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모아 모아 모아서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iOS 초심자가 자주 하는 질문 5가지를 보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리뷰룸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제가 아이폰을 이제 사와서 쓰고 있는데 마음에 들어서 아이패드도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어 앱을 둘 다 사야 되나요? 이거 너무 부담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여러분들의 애플 아이디로 한 번만 앱을 구입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앱들은 유니버셜이라는 형태로 아이폰, 아이패드 또는 애플워치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앱에 들어가 봤는데 이런 앱 같은 경우 하단부에 보시면 아이패드 및 애플워치 앱 제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이 바뀌어서 제공되는지까지도 앱스토어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번 구입하면 연동이 다 된다라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 질문도 정말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어 앱스토어에서 앱을 받았는데요. 앱이 중국어로 나오네요. 어 앱이 일본어로 나오네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받은 것 같은데 바꾸는 설정 메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설정 누르시고요. 일반 눌러주시고 언어 및 지역 가보세요. 그럼 이렇게 선호하는 언어 순서라는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되어 있을 텐데 멀티랭귀지를 지원하는 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호 순서에 따라서 그 언어로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자판을 추가해서 나타나는 그 선호 언어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위에 올려 놓으시게 되면은 영어가 우선적으로 표시되게 돼서 언어 표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애플워치에 대한 건데요. 제가 애플워치 LTE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 올린 거에 대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호평을 보내주셨어요. 와 저도 정말 애플워치 LTE가 관심이 많이 가서 사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갤럭시 유저입니다. 애플워치 살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노노. 아이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패드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쓸 수가 없어요. 좀 아쉽죠? 아이폰으로 넘어오셔서 애플워치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프로모션으로 애플 뮤직을 구독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조금 해지를 하고 싶은데 구독 해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는 넷플릭스 해지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간단하게 기기 내부에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스토어 들어가신 다음에 상단부에 보시면 여러분의 애플 계정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나타나는 계정명을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구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현재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 내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독권이 뭐인지 언제 다음에 지불이 되는지 같은 정보도 나와 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구독 취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여러분의 구독 서비스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렇게 메뉴에 들어가셔서 관리하시고 해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요. 요거 앱스토어에 진짜 종종 많이 보이는 질문인데요. 제 구입 내역을 좀 지워주세요. 라는 리플들 많이 달립니다. 음 요거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고 개인 구입 내역 히스토리니까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구입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했던 내역이기 때문에 굳이 지울 필요까지 없고 지울 수 없습니다. 안 보이게 처리를 해둘 수는 있습니다. 앱스토어 버튼 다시 눌러보시고요. 투데이에 있는 여러분의 애플 계정 아이콘을 누르시고 구입 목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운받았던 앱들의 목록이 추르륵 하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필요 없는 앱들을 요렇게 왼쪽으로 밀어서 가리기 해두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요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전에 가려둔 앱이 있는데 그거를 실수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본인의 애플 계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하단부에 가려진 구입 항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다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기를 사용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 인스타에 DM을 보내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합니다. 아직은 더우니까요. 더위 조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모두 모두 그럼 안녕!